남창이 너무 높은 소리로 떠질러서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청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청을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나가서 남 죽여버리기 딱 좋은 게 그거예요. 적수 앞에 만약에 있으면 목을 자기가 높은 사람이 콱 올려버려요. 자기는 자신 있게 하면 뒤에 사람 다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청이 있는데 자기 청을 못하고 그 청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청을 못 잡고 헤매다가 청도 놓치고 뒤에 사람 망쳐버려요. 그래서 정말 깡패 같은 완전히 이건 갱스터들이나 하는 짓인데 대회 나가서 그렇게 꼬장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뒤에 사람 다 죽여버려. 몇 사람 다 죽어버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깡패라고 해요. 그 사람 쟤는 안 쓰려고 하지. 악명이 자자하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청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 청으로 좀 누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더 틀려 왜? 그 청이 자꾸 생각나고 그걸로 따라가거든 그러면 청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아. 잘 살기 대복이요. 시작! 지리산 봉둥이를 지리산 봉둥이를 눈 위에 번뜻 들고 눈 위에 번뜻 들고 내 이놈 흥보놈아! 내 이놈 흥보놈아! 잘 살기 대복이요. 잘 살기 대복이요. 못 살기도 니 팔자. 못 살기도 니 팔자. 욕고 먹고 내 목 오른다. 욕고 먹고 내 목 오른다. 벽섬 주자 헌들. 벽섬 주자 헌들. 마당에 튀지하네. 마당에 튀지하네.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겉주자고 뒤지 헐며. 겉주자고 뒤지 헐며. 전관 주자 헌들. 전관 주자 헌들. 천록방 금괴하네. 천록방 금괴하네. 가득가득이 화놀지어. 가득가득이 화놀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떼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괴똥을 며. 너 주자고 괴똥을 며. 찌갱이 주자 헌들. 찌갱이 주자 헌들. 구진방우리 아네. 구진방우리 아네.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떼돼야지가 들었으니. 또 주자고 돛꿈기며. 또 주자고 돛꿈기며. 쌀애기 주자 헌들. 쌀애기 주자 헌들. 한 개 백 개 수백 마리가. 한 개 백 개 수백 마리가. 톡톡하고 꼬꼬구니. 톡톡하고 꼬꼬구니. 또 주자고 닭꿈기랴. 또 주자고 닭꿈기랴. 다. 몽둥이를 들어매고. 몽둥이를 들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 내 이놈 강도놈. 좁은 골 벼락치듯. 좁은 골 벼락치듯. 검짜 싸움에 개집 치듯. 검짜 싸움에 개집 치듯. 닭에 걸친 구랭이 치듯. 닭에 걸친 구랭이 치듯. 부닭딱 철퍽. 부닭딱 철퍽. 아이고 형님 밥 터졌어. 아이고 형님 밥 터졌어. 이 이놈. 이 이놈.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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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딱하고 넘겨서 그 다음 장단 첫 배파게. 딱 이렇게. 이 이놈. 후딱. 딱. 머금었다가. 후딱. 딱. 이 이놈. 후딱. 후딱. 딱. 아 참 나 어디처럼 깡패가. 이 이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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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작. 이 이놈. 딱. 딱. 아 휴고다리 무너졌어. 아 휴고다리 무너졌어. 형님. 형님. 흥부가. 흥부가. 기가. 아拉 들드어. 막혀. 기가. 하后 막혀. 하 contrat. 막혀. 시작. 기가. 아아 막혀 아아 막혀 뭉두근 Pare 뭉두근이 헐 몽두국 일허울 일허울 몽두국 일허울 몽두국 일허울 몽두국 일허울 음을 다 떠서야 돼 몽두국 일허울 시작 몽두국 일허울 몽두국 일허울 피하려고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하강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강아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올라갔다가 내려오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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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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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아아 내려 내려 그렇게 해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에 뭔가를 꼬불꼬불 쳐서 넣어놓은 거야 너무나 쉬어 빠졌잖아 쭉쭉 밀고 나가고 도섭으로 근데 거기다가 도섭으로 한다고 거기다가 하나 뭐 장치가 하나 있는 거지 너무 심심하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매를 맞는데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면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몸이 움직여지도 않고 굉장히 몸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을 자기가 못 까놓게 된 거야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굉장히 기형적으로 좋아하는 거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비비면서 그러니까 몸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진짜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렇게 돼 보고 그렇게 된 소리가 그렇게 생겼어 막 그렇게 꼬불꼬불해 시작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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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그 음을 잘 기억하겠다 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대문을 걸어 놓으니 대문을 걸어 놓으니 대문을 걸어 놓으니 대문을 걸어 놓으니 헴허허 Arsenal 헝헝 다합다가 Giper Viper Lo watched 다합다가 안으로 쫓겨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형수씨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 어허어 살려 허허어 주오오 주오오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다시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시작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이놈 이놈 흥보가 흥보가 기가 아아 막혀 기가 아아 아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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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을 이렇게 동그랗게 타로를 치면서 기가 아아 하아 막혀 시작 기가 하아 막혀 그렇지 몽둑 우엉 올려 몽둑 우의엉 몽둑 우엉 우왕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 내려왔다가 이제 다 됐는데 내려왔다 음을 못 잡았을 뿐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놓으니 대문을 걸어놓으니 날도 뛰어도 아까도 그런 목이 있었어 시작 날도 뛰어도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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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맞는디 안으로 쫓겨들어 가며 아이고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주어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주어 날 좀 살려주어 날 좀 살려주어 도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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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여기에는 도습이 많아 자진몰이 끝에는 꼭 도습으로 가더라고요 도습이 많아갖고 그니까 내내 규칙적으로 잘하다가 레귤러하게 가다가 거기서부터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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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지 짜야 그거를 그래도 승은 내고 가야되지 않겠소 자 다시 해볼까요 거기를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뺨 맞는 대목도 여기도 진짜 쉽지 않아요 배워보면 알겠지만 네 근데 거기가 참 아주 또 아주 아주 안 좋은 데가 나와 응 그렇게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시작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이 놈 이 놈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흥부가 시다 흥부가 기와 아 아 아 아 막혀 기가 아 아 막혀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호흡을 정리해 주고 해야 돼 기가 아 아 아 아 막혀 시작 기가 아 아 아 막혀 그렇죠 숨을 한번 내려놓았다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어서 해야 돼요 기가 아 아 아 아 막혀 해야 나와 그러나 안 나와 시작 기가 아 아 아 막혀 뭐 몽둑 어 아 몽둑 어 아 못 헐 피하려 고 피하려 고 올라갔다 갓 가 가 내려 오 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네 를 잡기가 힘들죠? 그 를 잘 잡아야 돼 다시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오 그렇지 그렇게 거기 음을 찾아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시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보니 대문을 걸어보니 날도 띠도 날도 띠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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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주오 아이고 영수씨 아이고 영수씨 그리고 거기는 이뻐요 날 좀 살려주오 날 좀 날 좀 살려주오 살려주오 아니 살려주오 살려주오 그렇게 해야 돼 살려주오 그렇게 하면 돼요 목이 다 있지 도수부로 간다고 목이 없지 않지 다 있어 식임이 다 있고 프리 리듬이긴 하나 그러면은 이제 벗을뽕 한 개씩 기대있고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시간을 가야 되요 일가 다 잊고 사항이 없지요 보내세요 감사합니다.